저쪽으로 한번 가보시게. 이 눈으로 가는 거 보세요. 이 눈으로 가는 거 보세요. 제가 저쪽으로부터. 보호자님은 반려견의 반대편 쪽으로 가보시는 거예요. 그렇죠. 제자리 계속 쳐다보는데요? 형님이 보호자님 왼쪽 팔 쪽으로 가셔야 돼요. 진짜 그야말로 화들짝 놀라시는. 우리 동네인데. 우리 동네에. 우리 동네 와가지고. 죄송합니다. 왜 그래? 다리야 너 말해놔. 다리야 너네 모르라. 엄마 내가. 엄마 내가. 내가. 아이고 아이고. 엄마 내가 초랑해서 먹어줬던 놈이. 가만있어 봐라.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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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. 앉으라고 한번 해보세요. 앉아. 먹드려. 오늘 가면 저런 분들 만날 때가 있으니까. 이거 또한 훈련의 일원으로. 그렇죠. 아 됐어요. 충분히 이 정도면. 그 뭐죠? 많이 다운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죠? 아까 전보다는 확실히. 저 오늘 함께 출연해보시니까 어땠어요. 저 오늘 함께 출연해보시니까 어땠어요. 저 오늘 함께 출연해보시니까 어땠어요. 약속하시려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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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하지만 찍혔습니다. 찍혔습니다. 불같이 화내실 것 같은데요. 다리야. 내가. 서울 가야 된다. JTX 약속이 있어가지고. 다리야. 잘 있어라. 다리 많이 편했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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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우리도 오게 됐어. 무슨 창피가 이게. 우와. 이게 뭔. 죽겠네 정말. 아. 펄렸어 이거. 우와. 많이 변했네. 진짜? 많이 변했어 이거. 아아. 우와. 참 피하네. 에이. 정말. 아 미안합니다. 아 나 정말. 요렇게 패한 게 아니구먼. 아이 패했나? 선배님이야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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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